피부위키 안녕하십니까 피부위키 하원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의 노출도 많아지고 피부가 그만큼 쉽게 탈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피부질환 환자분들도 자외선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일광욕을 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외선은 면역을 억제시켜서 과도한 염증을 줄여주고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해 실제로 자외선 치료 기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건선입니다 건선은 자외선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질환 중 하나인데요 또한 아토피나 화폐상습진, 한포진, 지루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탈락하여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 백반증에도 자외선 치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치료를 활용할 때는 자외선 기계들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일광욕을 통해 치료 효과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햇빛이 많은 대낮에는 10분 정도 아침과 오후에는 약 20분 정도를 헌부에 직접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겨울철이라면 햇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낮 시간대를 활용하여 30분 정도의 일광욕을 해주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시간은 개인의 피부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피부가 쉽게 타시는 분들은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적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일광욕을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헌부가 호전되었다면 과도한 일광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